크리스마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대게도 저렴한 대게를 먹을 수 있어서 좋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서당 세계에서 다 러시아의 전쟁에 대해서 제재를 해서 크게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고 생각하니까 좀 기분이... 그렇긴 합니다만 목요일까지 대응만 대해서도 좀 부하기가 힘들어서 모르겠어요. 오늘은 한번 전화로 문의를 해보시고 가시면 어떨까 저는 오늘 퇴근하면서 바라보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빅데이터에서는 반응이 그래도 좀 긍정적인 게 많긴 하겠네요. 오늘 2주 동안 언급되고 13,000번 부분이 금방 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뭐 되게 딱 나오는 일단은 뭐 영덕이 된 게 그 다음에 라면 뭐 이렇게 등등등 뭐 금방 많이 홍게도 나오고 사실은 되게 비싸서 홍게 드시는 분들도 많고 이거 이제 뭐 가격이였는데 제가 지혜성에 이렇게 변경해가지고 움직이는 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감성 없으시면 지금 76점, 45점에 부정감성어가 나왔습니다. 원래는 부정감성어는 비싸다. 약간 잘 크게 나와야 되는데 네, 싸다. 어려운 거다. 이런 수도도 사실 없는 키워드에 등장을 했거든요. 간장은 지금 다자다. 그냥 제가 좀 쉬고 오는 거 같아요. 갈아버지 안에 신고가 될 거 같아요. 나아버지에 달달하기. 나아버지에. 네네. 여기 게다가 공간이 급하게 된 것 같아요. 여기가 또 잔치, 제자리에 생각하는 거는 정말 제자리 인간처럼 quedar긴 했지만 고춧가루 소셜리시장 상입분들도 이번주가 많이 바뀌어요. 이번주가 많이 바뀌어요. 보도가 너무 많이 바뀌어요. 현재 러시아역에서 정상적으로 조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중국공재도 소득시길도 아마 완화되겠죠. 그래서 제주문량이 소진되는 다음주에...